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절친 MC와 김홍석 씨의 절친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빼빼로 게임 대결! 아, 설마... 아니, 빼빼로 없이 할게요, 그냥 내가 물고 있을게, 너가 들어와 입단으로 하지 말라고요 목을 왜 잡아? 습관 필요가 지금 무슨 습관...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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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눈을 질금 감는 푸임 와,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망했다, 닿았다, 닿았다 이 내장 진짜 못해 나도 닿기 싫은 거 저희는 1.7cm예요 이상하구나, 정말 이거 진짜 비슷하다, 비슷하다 우아, 진짜 여보 이거 1.5 이겼다! 이겼다! 예에이! 좋네요, 좋네요.